안녕하십니까 법연입니다. 영화와 불교와의 만남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잃어버린 집행선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두 편의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1937년도 거하고 1973년도 거 두 가지입니다. 37년도 영화는 흑백 영화에요. 감독 프랑크 카프라라고 거장감독이에요. 아카데미 상도 여러 번 수상을 했고요. 음악도 당시에 거장으로 알렸던 그 음악까지 다 참여했어요. 그 배우는 우리들이 좀 낯설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당시엔 대단한 배우들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미술상, 편집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감독이 하도 상을 죄다 쓸어가니까 독주 방지용으로 촬영상하고 감독상을 주지 않았다는 썰이 있을 정도입니다. 1973년도 영화는 컬러 영화에요. 특징은 뮤지컬이 조금 가미되요. 그런데 그 주연급 배우로 로미아 줄리엣에 나왔던 올리비 하스테이가 나와요. 그리고 내용은 37년도 거 똑같습니다. 거의 시나리오나 전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 영화는 아예 폭망을 했습니다. 평가가 안 좋았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도 영화지만 소설이 데이트를 한 소설입니다. 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한 건데요. 이 원작 소설 잃어버린 집행선, 이 작가가 잼슨 힐튼이라는 사람인데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설책 말미에는 작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힐튼은 1900년생입니다. 영국 태생이고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에요. 아시죠? 세계 10대 대학이 들어가서 대단한 대학 아닙니까? 20살 때부터 소설을 써요. 그리고 잃어버린 집행선은 33살 때 씁니다. 그래서 영국이 저명한 문학상을 수상을 해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다가 얻게 됐는데요. 뒤에는 미국으로 가서 할리우드에서 각본하고 많은 작편 소설을 집필합니다. 거의 많은 소설이 대부분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요. 또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할 정도로 대단한 작품을 알 수 있겠죠. 힐튼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영화하고 원작 소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영화하고 원작 소설은 조그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영화도 이 소설의 원래 얻어로 전달하는 데는 손실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손색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제 영화를 보나 또 소설을 보나 같은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단 영화하고 소설의 결론에 좀 차이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서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37년도 흑배 영화를 보시다 보면 여러분도 그 멈춰진 장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초기 필름 원본이 유실됐답니다. 이제 감독이 태웠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7년도에 미국 영화연구소가 전 세계 자료 갔다가 막 이를 찾아가지고 복원을 시도했고요. 결국에 이제 원본보다 6분 짧은 영상으로 복원하는데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6분 차이 부분을 갖다가 스틸 사진으로 대체해서 이제 132분에 맞췄다고 합니다. 이제 어쨌거나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지만 저는 본 프로그램은 영화 소개니까 영화로 이제 얘기를 갖다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감상에 들어가 보죠. 대강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중국 혁명식이 이제 1930년대 이제 영화 소설 다 그 주인공이 이제 일치되는데요. 주인공 콘웨이라는 사람은 이제 영국 외교관으로 나옵니다. 중국 모 지역에서 그 백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비행기로 위험한 탈출을 이제 돕습니다. 주인공 콘웨이는 이제 외무장관 후보로 지명될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고 천재적인 사람으로 이제 소개돼요. 모든 백인을 이제 그 비행기에 다 태워보내고 마지막 비행기에 콘웨이하고 동생 조지하고 이외에 3명 정도의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물 부부는 소설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티베 고지대 키퍼 설산에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이미 마중 나온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멀고 긴 하루 종일 멍그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한 곳이 높은 설산 고지의 계곡에 숨겨져 있는 신비의 도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샹글리랍니다. 여러분 샹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 소설의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티베스타운이 있고요. 주변에 약 2천여 명 정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신비하게 설산이 고지대인데도 춥지 않고 온하고요. 비옥한 토지의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단히 큰 도서관도 있고요. 아름다운 건축물도 있고 음악 등 문명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특이해요. 불교하고 기독교가 어우러져가지고 융화된 철화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런 충돌 없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신비로운 마을로 세계 어떤 지도에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런 숨겨진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수명이 다 일반 관여 벗어난 곳이에요. 그곳에 이제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한데요. 대승정이 나옵니다. 마침 달라이라마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것처럼요. 그런데 나이가 300살 정도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 또 유럽인 신부님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산드라라는 여자 또 나와요. 여주인공인데요. 20세 정도에 굉장히 미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8세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름은 좀 소설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하여튼 이 나이의 부분에 수명에 관해서 일반 관여 벗어나죠. 여기에서 장수의 비결은 그 중용의 덕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엇이든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고 과식도 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중용의 덕이 그곳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물건에 대한 욕심도 없고 심지어 그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찰이 없는 곳이에요. 이런 정도 소개를 마치고 영화 주구를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이 부시착한 다스미 유럽인이 샹글리라에 머물면서 지도자같이 보이는 그 창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이 대절받고 편안히 쉬어요. 그런데 부시착한 5명의 영웅 사람들은 봉구로 다시 돌아가고 싶겠죠. 그런데 샹글리라에서 나가려면 물건을 가져오는 샹글리라 밖에 먼 밑에 마을 짐꾼들이 와야 안내를 받아야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짐꾼들이 2년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설산을 안내자 없이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히말라야 등정시의 지역 안내자가 꼭 필요하듯이 말이죠.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천천히 샹글리라에 천천히 동화됩니다. 그래서 적의 살면서 남고 잡니다. 그런데 코네이의 동생, 제일 젊죠. 그 주어지는 불만입니다. 늘 탈출을 꿈꿉니다. 젊으니까요. 그러던 중 코네이는 샹글리라의 지도자 하이라마라고 해요. 대승정이라는 분의 초대를 받습니다. 몇 번에 면담을 해요. 코네이는 대승정에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듣게 돼요. 대승정이 탐욕 전쟁으로 부패한 세상을 떠나서 평화적이고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샹글리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공 코네이라는 사람은 케임블리지 출신으로 천재적이고 사색적이며 세상에 염증을 느끼고 사는 그런 그러면서 외교관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전에 이상색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 글을 대승정이 봤다는 겁니다. 보고 감동을 받고 납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네이를 대승정 자신이 이어 샹글리라의 지도자로 되어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좌탈인망을 합니다. 앉아서 죽음이 든다는 거죠. 코네이는 굉장히 충격이죠. 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샹글리라라는 자신의 철학과 맞아 떨어지는 장소죠. 이상색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갑작스러우니까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본인이 배우고 봐왔던 상식을 벗어난 곳이기도 하니까요. 이러는 중에 이제 짐꾼들이 와요. 한 2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탈출을 꿈꾸던 그 동생 조지는 코네이 보고 탈출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는 샹글리라의 여자예요. 마리아라는 여자가 애인사인데요. 같이 와서 코네이한테 탈출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네이는 어쩔 수 없이 비밀을 지켜달라는 그 대승정과의 약속을 깨고 샹글리라에 대한 비밀을 다 얘기해줍니다. 또 마리아는 샹글리라에서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지 나가면 노인이라는 사실을 다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해줘요. 나가면 이제 노인 될 거라는 것도요. 그런데 동생 조지는 그 말을 믿지도 않아요. 조지의 애인 마리아조차도 자신은 노인도 아니고 2년 전에 납치되어 왔고 늘 탈출을 생각했다고 말을 합니다. 코네이는 자신도 이런 세계 소위 몇백 년을 살고 한 이런 장수 세계에 대한 혼란스럽죠. 또 동생이 간청도 하고 또 마리아가 말하는데 사실 좀 충격적이고 그래서 탈출에 동의하면서 나갑니다. 이 샹글리라에선 대승정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중이고요. 코네이하고 동생 조지 샹글리라의 여자 마리아가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이라는 사람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요. 그런데 탈출하는 과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혹독한 바람하고 추위의 설산에 샹글리라 밖이 생겨먹었잖아요. 그런데 안내자가 짐꾼들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산사태로 짐꾼들 모두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노인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 말이 맞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조지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그런 영화고 그 뒤에 영화는 또 새롭게 전개되는데요. 역시 마지막 부분도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게 예일 것 같아요.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꼭요. 이 영화는 책과 조금은 다르게 전개됩니다. 그래도 이해하고 감동에는 별로 차이는 없다고 저는 봐줘요. 제가 이 잃어버린 집행선을 접하게 된 것은 7강에서 그랑브루에서 소개해드렸죠. 데빗 호킨스라고 한 사람이 의식혁명을 읽고 난 다음이었는데요. 이 의식혁명에서는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영화로 제가 프랑스 영화 그랑브루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실은 거기서 두 개의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의식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 그랑브루하고 잃어버린 집행선은 오늘 소개하는 이 영화입니다. 이거는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의식지수가 상당히 상승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도 보고 소설도 읽어보고 그랬죠. 여러분들도요. 영화나 소설 꼭 한번 보시길 제가 강추드립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시다 보면 몇 가지 거부함이 좀 들리게 될 겁니다. 이 샹글리라라는 그 이상적 도시를 유럽인이 건설했다 하고 또 그 유럽인 신부라는 설정 또 주요한 주인공급 인물들이 유럽인이고 노래도 수양노리를 갈지입니다. 좀 의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몇 가지를 좀 고려하고 이해해 줘야 될 부분이 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1930년대인데요. 그때는 유럽은 문화적 자부심이 훨씬 강할 때입니다. 다 식민지 시대에 또 만드는 영화 아닙니까? 그런 영화다 보니까 유럽 외의 변방국가들은 다 미개하게 보통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 제임스 힐턴도 실제로 티베스에서의 생활이라든가 종교적 체험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내셔널 지오그라피의 탐험가의 티베트 국경지방이 연결한 책에서 좀 영향을 받았다는 쓸도 있습니다. 또 이 샹글리라가 유럽인 신부가 건설해서 종교와 정치를 유지하고 또 일반인이면서 유럽인에게 종교 또 정치 지도자로 개선을 갖다 하게 한다는 그 전개가 여러분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당시에 영국인 또는 유럽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이라보다는 안목과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한계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릉돈이나 유토피아 같은 이상세계를 동양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세관을 갖다 드러낸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샹글리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더 이렇게 첨해드리겠습니다. 이 샹글리라라는 단어는 이 제임스 힐튼의 소설에서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이 이후에 이름은 엄청나게 널리 많이 쓰게 되죠. 이 소설 속에 샹글리라는 사실 가상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관광, 상업적 목적으로 샹글리라라는 지명을 또 정합니다. 그 장소를 쓴 장소에 의해서 막 여러 검토를 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인위적으로 지정해가지고 샹글리라 현을 갖다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난 많은 관광이 모이고요. 성공했죠. 그 지역은 윈남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하면 운남성을 말하는 거죠. 그쪽 어디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지역이 샹글리라라고 하는 서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부탄 같은 데를 꼽아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이 정도 해두고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을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영화에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분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천국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 샹글리라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거나 누릴 줄 아는 부류가 있느냐 하면 반신 반의하는 부류가 있고 외려 샹글리라 지옥같이 느껴지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불교에서 말하는 꼭 일수사경 같은 개념 아니겠어요. 저도 생각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연라대왕이 업경들을 보고 너 천국 가라 지옥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골라서 알아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옥도 우리가 알아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집 가고 책 좋아하는 사람은 도산 가듯이 말이죠. 그 구더기를 목욕시켜 좋은 입을 깔아줘봐도 결국에는 똥통으로 기어 들어가듯이 말이죠. 어찌 보면 지옥도 대단히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생스럽기에 10분간 휴식을 줄 때 그 맛은 천상의 꿀맛일 겁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샹글리라에서 장수의 비결은 중용의 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마도 기독교적 세관을 가진 사람들이 불교 철을 갖다 찬양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제임스 힐턴도 이상적인 세계 모델을 갖다 동양의 중용 사상이나 불교의 중도 사상에서 찾으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줘요. 그래서 그 불교 국가인 티벳을 이상 세계 모델로 삼은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줘요. 이 지혜와 명상을 추구하는 불교 철학 그 명상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것이 세상의 비전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명문장 어떤 몇 개 소개해 드리면서 마쳐야 되겠네요. 코네이가 대승정에게 이제 100세 이상 살아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이때 대승정이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것은 모두가 덧없이 무너져가기 쉬운 것이고 또 전쟁이나 욕망과 잔악행위로 끝에 가서는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생각했어. 우리는 이곳의 독서와 음악과 명상과 더불어 지내며 멸망에 가는 시대의 덧없이 우아한 것을 보존하고 그 저속한 정렬이 타버린 뒤 인류가 필요에 맞이하는 예지를 찾아가고 구할 것이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 저속한 정렬 실은 단어가 왜 이렇게 사무치인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참 아려요. 또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나와요. 세상에는 그 상막한 데서 빠져나와 이런 곳에 올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던져버리고 버리고도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봐요. 다만 그들은 빠져나와지를 못해요. 어느 쪽이 더 감옥일까요? 우리일까요? 그쪽일까요? 이때 이제 코네이 동생 그 젊은 조지가 또 말하는 게 나와요. 이곳은 무언가 어둡고 그 불길한 어떤 금옷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런 곳은 없어져야 해요. 건강하지 못하고 불길해요. 바싹 마른 느그니들이 마치 거미들처럼 울거리면서 누군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더러워요. 반쯤 죽어가는 상태로 산다는 것에 끌리는 점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 소름이 끼쳐요. 기왕에 산다면 짧고 즐거운 인생을 택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서도 다른 관점들이 있죠. 똑같은 물도 사람이 보면 물이고 고기가 보면 집이고 아기가 보면 피고 천상에서는 보수로 보인다는 그 일수사견 얘기처럼요. 젊은 또 나이 등 이 사람들의 안목과 세관이 참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대승정이 인종전에 또 이제 코네에게 마지막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량하고 인내심 있고 마음의 풍류를 사랑할 것 거센 폭풍의 아름곳하지 않고 예지와 비밀을 간직하고 주제해 나갈 것 당신에게는 모두가 즐겁고 쉬운 일일 것이요. 당신은 반드시 행복을 찾게 될 것이요. 1900년대 초기 캠브리지 인텔리 아니겠어요. 제임스 힐튼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닌가 싶어 생각도 들어줘요. 마지막으로 샹글리라에서 바라본 어떤 설산의 풍경을 해놓은 그걸로 여러분 감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가 경치를 바라보고 있을 동안에 황혼은 밀려와 깊은 계곡 위쪽을 물감처럼 퍼져나가 지나 뒤 지난 벨벳과 같은 그늘 속으로 물들여가 나갔다. 이었고 더 가까워진 산맥 전체가 새로운 광채에 입사여 청백색으로 빛났다. 만월이 떠오르고 마치 하늘의 등불 켜는 사람처럼 봉은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비추자 마침내 검푸른 밤하늘을 배경으로 긴 지평선이 빛나면서 나타났다. 이 샹글리라의 풍경을 어떤 묘사한 부분인데요. 설산의 해지는 저녁을 묘사한 부분이 참 멋있죠. 꼭 한번 보시를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화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